이름이 뭐예요? 황세현이요. 황세현 어린이. 황세현 어린이 호이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네. 호이는 뭐예요? 호이는 아프리카를 도와주러 우간다를 도와주러 가는 데요. 기부 같은 곳. 기부하는 곳이에요? 세현이도 기부했어요? 네. 세현이는 어떤 거 기부했어요? 어, 우간다 친구들한테 100개, 100명한테 연필을 기부했어요. 와, 100명한테 연필을 기부했어요. 연필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지 않아요? 어, 노트. 어, 노트 또. 어, 축구공. 어, 축구공. 세현이는 축구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우간다 친구들도 축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어, 그 우간다 친구들이 축구하는 거 보고 세현이는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어, 좀, 어, 좀 축구할 때 응. 근데 여기 흙, 이런 잔디가 아니라 흙 같은 데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발이 좀, 좀, 좀 아플 것 같아요. 어, 발, 발이 아플 것 같애? 어, 그리고 흙, 그리고 흙단지보다 잔디가 편해가지고 그리고, 어, 축구를 잘해, 잘해. 어, 잘하는 것 같애, 세현이야, 거기에? 네, 네, 그리고, 어, 축구를 한, 축구가 그 엄청 유명한 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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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전체적으로 나와있어요. 어, 어, 축구가 유명한 스포츠 같애요? 네. 어, 그렇구나. 세현이도 나중에 우간다에 가서 우간다 친구들이랑 같이 축구해보고 싶어요? 네. 어, 네, 호이한테 하고싶은 말 한마디는? 어이가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